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.22%로 크게 하락했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정립금은 89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8.22%였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마이너스 22.76%, 해외 주식 마이너스 12.34%, 국내 채권 마이너스 5.56%, 대체 투자 8.94% 등의 실적을 보였습니다. 공단 측은 해외 연기금들의 운영 수익률도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국민연금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.